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아지 이내 안정을 찾고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. 이 주사는 강아지 중성화를 위해 칠레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수술 없이 이 주사 한 대만 맞아도 강아지 중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데요. 호르몬을 억제해서 중성화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. 외과족 수술보다 덜 위험하고 비용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